자, 대각 커트 한 번 해볼까요? 대각 커트? 대각 커트! 자, 자세 낮추고 발 벌려서 그렇지, 준비 드라이브, 그렇지 반대로 틀어줄 거예요 기다렸다가 팔 먼저 뻗어서 그렇지 하나, 둘, 나이스 하나, 둘, 나이스 하나, 둘, 나이스 그렇지, 자세 낮추고 있다가 고음 오면 한 번에 느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빠르게 하나, 깎이면 안 돼요 하나, 둘, 다시 한순간에 그렇지 시선도, 시선도 대각으로 치는 순간 내 시선 어디로? 쳤을 때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 보면 안 돼 자, 준비 시선 다시, 다시 하나, 둘 봐봐요 공이 살짝 앞쪽에 있으면 발도 앞으로 가야 돼 내가 밀렸으면 발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닌데 안 밀렸죠? 안 밀렸으면 살짝 대각선 다시 하나, 둘 그렇지 하나, 둘 좋아 하나, 둘 하나, 셋 하나, 셋 나이스 둘, 셋 그렇지 기다렸다. 공 오는 순간 한순간에 천천히 말고 빠르게 한순간에 가야돼요 하나 둘 면이 깎아 정면 후 정면 후 시작 정면 후 그렇지 하나 둘 엎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 저희가 지금 더 뒤에서 하면은 옆으로만 틀면 절대 안 넘어 이걸 대각선으로 좀 더 밀어줘야 돼 왜냐면 앞에서 트는 게 아니라 뒤에서 트는 거니까 옆으로만 틀면은 내 트에도 안 오잖아 살짝 앞으로 밀면서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무슨 느낌인지 알죠? 옆으로만 틀려고 하면 안 넘고 내 거리 위치 보고 틀어야 돼 잘했어 조금 세게 갈게요 자 준비 하나 이건 더 앞으로 보내려 하지 말고 옆으로 트랙 깎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말을 오늘 왜 이렇게 잘 들어요 말을 그 힘에서 살짝 그냥 사이드로 완전히 그냥 여기 아웃 낸다 생각하고 여기 아웃 코트가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시선도 가야돼 팔만 가면 안 돼 네 팔만 가면 안 되고 상체도 돌아와요 다시 다시 시작 시작 상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여기서 살짝만 힘 조절 살짝만 자 준비 하나 자 준비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출발 잘 잘 잘 붕 떠버렸어 자 들어오세요 좋아요 잘 오늘도 파이팅 하나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